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끔 하나도 몰라도 너무 보여 만난가슴이 죽음 짐 끊은 건데 두 명짜리 선이 단독으로 두고 뺏겨진 모습 따뜻해 보여주지나 말지 넌 내 맘에 불려서 불려서 너무 그래 머리를 위해 연결해 두 명만 시작하려면 우리는 둘 다 많이 해 움직인 다음에는 아직 날개 십자 보행이 잘하는 불에 바로 앞뒤에 이혼도 너네비가 우리 앞뒤에 애교를 다르게 밟아보면 갑자기 일찍 좀 너의 마음을 바라봐요 바라봐요 눈치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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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줘 알아줘 맘에 보여 눈치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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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눈을 뜬 거 뒤돌아본 난 눈이 내가 드리워졌어 대결을 봐줘 그녀대로 내 동상에 미쳐있을때로 너와의 사이가 끝이 너무 좋아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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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